상당자마자 상당 푸시오는거 없어 상당 안해? 상당 안해 이번쪽 서쪽면 나 판처야 먼저 들어갈게 서쪽면에 있어? 서쪽면에 있어? 기절이고 나 오른쪽으로 갈게 오겠다 나 바로 잡을깍고 올게 사만 더 기절 나 본다 3번 남은 기절 3번 남은 기절 이거 2번집도 모른다 오른쪽 창고 하다 해서 폭탄을 입고 나 붙었어 오른쪽 창고 봐서야 얘들아 나 킬 안 들어갔다 나 킬 안 들어갔어 나 킬 안 들어갔어 나 킬 안 들어갔어 짧은데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내가 왔어 오른쪽 킬 4킬이야 하나 하나 빈아 조심해 이 까비 3번집에서 살리러 갔어 3번집에서 살리러 갔어 그럼 그쪽만에 둘에 1번집 하나 가까워줘 노포로 하나하나씩 살리는거 둘 노포로 하나하나씩 2층 뭐였어 2층집은 거북 살렸어 2층집은 인연방 쪽으로 내 사운드있다 붙어서 폭갈게 3단위 폭 넘겨줄게 해우수 뒤에 폭갈게 나 이거 2층에 갈게 집안 들어왔다 3번기전? 내 입 살릴거야 붙어볼래? 아 나 블루존도 있다 너 2층 방안에 빙가줄게 못살렸다 나 이거 연방에서 봐줄게 왼쪽 나오는거 봐줄 수 있어 내가 오른쪽 다 먹을게 집안이 보인다 집안이 쳐 놨어 트위트 오른쪽은 이것도 있어 오른쪽 가까운 집부터 갈게 연인집 박을게 아 나 폭술거 죽었어 나 폭술거 죽었어 나 폭술거 죽었어 내 중 규미의 자비 나 쏜다 일반집 안에 하나 가까운 둘 나 이거 망했는데 아 아 어 얘네 개잘하는데 나 얘네가 스크림보다 잘해 그니까 스크림 수준이 딱 그정도긴 해 여기서 연습하니까 낫겠다 담벼락 아니야? 이거? 모르겠어 나 시아가 또 봐 내가 가서 봐줄게 3번 살리면 담벼락 안에 살리죠 3번 살리는 중 3번 살리고 있어요 형이 처음 높이네 나 둘이 끝같에 둘이 끝같아요 하나보다 Knight 더 있다 아 나 나 더 있는데 오 이 자식 이 자신 Hannity를 체크케크하는거 보여 어떻게 최대한 어이 잘하네 하야됨 모르겠네 꼭대기 온라인 것도 없다 앞에만 볼게 일단 높으러 가자 형 어 저 위 저 위 저 위 저 위 한 번에 더 하나 보였다? 야 아야 나 아파 그냥 한 번에 더 오른쪽 아래도? 아 3번 3번 아니다 여기 3번만 더 여기 2번? 나 2번? 나 원 따요? 어 나 원 따야 아 나 살짝 물러 있을게 복 어 없읍다 블루존 하나 야 빗지 말아 고마웠다 오우 힘내나 보다 블루존 블루존 봐봐 x2 내밀고 있네 어 뭐야 나 이번에서 친다 9번글 1반 2기자, 1반 2기자 내 동쪽에서 찾았었어 나 오른쪽 보면서 간다 나 좀만 사운드 좀만 기절이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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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간다 왼쪽 넘어가고 있어 팽 아래까지, 바위까지 퍽, 퍽 가봐 라스야? 나 1, 나 장전, 장전 나 삥 5개야 삥 까줄게 가가가, 깎아줄게 완빙이야 완빙이야 차 뒤에 있다, 차 뒤에 꼭 갈게 끝났어, 끝났어 끝난 게 아니라 터져서 죽을 건가? 아니야 그것도 기절 되지 않아? 아닌가? 바사 대? 모르겠다 기절 되지 않나? 걔가 차에 타면 바사야 차에 타면 몰라 아, 막 봐, 아까비 경박사인가? 일단 4번 1번 찍으려니까 다른 팀이야 어, 어 나 힐 4번이 4번 머리 맞추기 하나 경박사다 형 나 연마 피우면서 가야돼 나 연마 피우면서 갈게 연마 피우면서 갈게 나 폭트 3개야 폭트 3개야 왼쪽 끝 가요 진짜 폭 하나 넘길게 어, 씨, 연마 왜 이렇게 안 퍼졌어 폭 갈게 어, 왼쪽 내민다 왼쪽 끝 가게 서 어, 안 맞냐? 안 맞으나 오네 블루존도 있어 피 가고 왼쪽 끝 가게 서 붙는다 뭐야, 내 블루조가 여기 있어 진짜 못 간다 어, 내꺼 아니네 어, 내꺼 아니네 아, 형 꺼 아니네 아, 남아있다 형 아직 나 피가 쪽에 있어 아직 나 피가고 형, 봐봐 알았어, 차 뒤에 나오다 자, 왼쪽 계절 자, 왼쪽 계절 하나 더 있어 이거 차 뒤에 차 뒤에 있는 거? 아, 차 뒤에 있다 차 뒤에 있다 차 뒤에 있다 차 뒤에 차 뒤에 나 노까바에 탄 40발 1탄이야? 어 나 쟤 빠져야돼 인사클 안 돼 살짝 대기다는데 미리 모를게 파킬 안 되겠다 파킬 안 되겠다 1명까지 나간다 1명까지 붙인다 형 하나 안 했어, 여기 그냥 버리고 갈게 어, 업혀있어 어 이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어, 나 창고연대 맞았어 이거 창고연대 보면 살아 타는 거 맞아? 아닌 거 같아 아, 내한테 너무 뭐 사하이 맞는 거 같아 아, 이거 붙는 거 잠겨가지고 개별로네 찌꺼기 조명은 3,3 나쁘지 않다 딱 할만큼 괜찮은 적당히 딱 할만큼 한 번은 안 들어서 살짝 파킬 찍어야 돼 피 2개가 아니야? 흐잇 규민이가 패졌는데 쟤? 카카 갑의 1인칭 재밌어 사람인가? 어, 아시 보이구나 안돼 안 보이는 줄 크흐흐흨 뭐 카카 마우스 마우스 müsst 감사합니다.